뚜둔 템페스트 디 오리지널 템플레임스 두 번째 예능 캠프 시간입니다 이번 게임은 마피아 게임입니다 뭐? 마피아? 마피아요? 그냥 마피아 게임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기어 마피아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인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아니 근데 진짜 저 죽을 거 같은데? 나 시민이야! 나는 정말... 금기어를 뽑으러 출발하시죠 출발! 뭐야? 너 와피아지? 큰일 났다 어떻게 너가 눈을 쪘어? 뭔데? 이미 끝났다 어려운 건 이제 다 나왔다 수고 황빈이의 느낌 뭐야? 황빈이 형 당황하네 아니, 아니, 아니 자, 잠깐 이 정도는... 뭐야? 괜찮죠? 아니, 그런데 다 나왔네 아니, 그런데 다 나왔네 아니, 그런데 진짜... 마피아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 진짱하다 마피아 두 명 먼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피아는 서로를 확인해주세요 마피아 커 forum 마피아 2명 진짜 아무것도 안 쓴다고 은사 선정이 끝났습니다 Factory 이거 진짜 누워있네? 천장을 봐주세요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말하는 순간 제 윤방이 떨어질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한 명씩 자기소개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안녕하세요. 시민입니다. 아하하하 왜 맞아? 하하하하 작가님! 이유 없이 마신 거예요? 얼른한데? 그냥 너가 마음에 안 들었다가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지목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형섭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피아 아니고 주민입니다. 주민. 안빈이요? 저도 주민이에요. 아니 형은 시민을 말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 그냥 아니에요. 아니 진짜. 야 너 왜 우리를 속이려고. 아니 경찰 없어? 경찰. 아니 경찰이야. 의사. 누구누구야? 당연히 있겠지. 경찰이랑 의사가 누군지를 찾고 있는 테레가 마피아이지 않을까? 이 형. 여기서 아무 말도 없는 은찬이가 마피아일 수도 있다. 아니야 난 여기 웅이 형이 제일 수상해. 나? 난 진짜. 제일 수상해. 이런 게임 할 때 형이 제일 수상해. 솔직히 말하면 나는 테레랑 퍼피가 제일 수상해. 그럼 나 타각시켜보면. 나는 타각시켜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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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빛이 수상해 지금. 내가 봤을 때 경찰은 이번 밤 은찬이를 줘서 사야 될 것 같아. 눈빛만 봐도 알겠다. 넌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말해줄 거야. 마피아의 밤을 찾았습니다. 아휴. 끝났어. 끝났어. 지금 나 몰아가는 사람인데 자꾸 사는 사람인데. 근데 뭔가 이번 게임 마피아가 유리할 것 같아.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죽일 시민을 선택해 주세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지난 밤 경찰은 추측에 실패했습니다. 진짜 못하네. 나 수사한 거 아니지? 경찰이 진짜 우는. 뭐야. 너 일부러 그랬지? 아니야. 경찰이 정말 무능력하다. 은사는 시민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죽었다. 지난번 무호한 시민 은찬이가 죽었습니다. 나 누군지 안다 했잖아 나는. 누군지 네가 어떻게 하냐. 그럼 말을 해 그러면. 제가 봐준 겁니다. 경찰 나와야 돼. 이제 경찰 나와야 돼. 경찰 누군데. 경찰 없어? 난 정말 시민이라니까. 머리 아파. 우리가 지금 마피아가 두 명이 있어서 이제는 자기 직업을 밝혀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어 시민이. 아, 경찰이야. 일부러 그러지? 그러네. 나 죽여. 나 죽여. 나 죽여. 나 안 받기 싫어. 나 안 할래. 그래서 죽여. 은찬이가 직업을 갖고 있나 봐. 내가 봤을 때 의사는 아닌 것 같아. 경찰 아니야 은찬이가? 의사생이 자기를 살고. 어. 한민이 형이다. 한민이 형. 마피아야. 의용이야. 지금껏 의용이와 함께 마피아 게임을 한 데이터베이스의 결과? 내가 말해줄게. 뭔가 생각이 있어. 공이. 아니지 지금 봐봐. 정확하게 나랑 다른 반론을 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일 유리한 거는 직업을 밝힌 상태에서 마피아를 좁히는 게 유리한 건데 그거랑 반대되는 의견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 한민이 형은 무조건 마피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직업 없는 사람이야. 직업 없는 사람이야. 봐봐. 아니 지금 나는 한민이 형이라니까. 봐봐. 아니 지금 나는 한민이 형이라니까. 나 마피아 아니야. 지금 시민. 콰. 콰. 오케이. 아무튼. 아니 종이 차리라 했지. 종인지 알 것 같아. 아, 억울하다. 왜 그래. 아, 억울하다. 아, 억울하다. 아, 억울하다. 아, 억울하다. 왜. 너무 짜증이 나. 잠깐만. 주민. 주민 얘기했고. 다 주민이라고 했잖아. 형 뭔데? 억울해. 아, 진짜 경찰 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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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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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진짜 하지 말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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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찰이 없어. 잠깐만. 경찰 나와. 경찰이 은천인 것 같아. 의사은 누구인가요? 이 형이야. 제가 posso 할 보고. 나는 진짜 아니야. 나는. 응이야. 나는, 정말? 형. ended my page에서 공식을 만들었을 때 공식으로pesin repository. 정말. 진정하는. 나는 시민이야. 내가 시민이야. 시민이란. 예, classic. 그래. 시작도로 발전하시는 것 같아. 또! 아, 좋다. 형섭이 형은 직업을 갖고 있는데 지금 평소처럼 트롤하고 있는 중이야. 나 진짜 마지막 한 마디만 할게.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내가 마피아면 나 아까 받은 10만 원 다 뿌릴게. 진짜로. 나 진짜 시민이야. 가위가. 아니, 나 머리 그만 맞고 싶어서라도 지금 이 친구랑 게임 같지 못하겠어. 아니,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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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마피아 아니라고. 마피아로 의심되시는 분들을 투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웅이. 무조건 웅이. 무조건 웅이. 나 한빈. 왜 한빈. 한빈. 이 둘이라니까 이 둘. 나 형섭은 죽일랬냐. 아, 그래 나 죽여요 그냥. 나 한빈, 나 한빈. 한빈이 형섭 투표야? 아버지 세 분만 잘 투표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한빈이 투표 받으셨습니다. 그게 저만 피아니. 아니 깜짝 놀라 한빈 님은 마피아가 아닙니다 무고한 시민 한빈 씨가 죽었습니다 크 진짜 누구야? 뭐 처음 듣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예 빈테레네 빈테레네 나 진짜 알았어 조정혁 정신 잘해야 돼 아 마피아 아닌데 왜 아 자꾸 이혜영 너무 잘해서 원래 이혜영 말하는 거 너무 잘 믿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네요 한번 볼게요 이혜영 씨 마음 걸었으니까 뭐 돈 받고 치면 뭐 어휘하지 않는 것 같아요 화이팅 우리 천사들의 보고 계신 소감 한마디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주 멋있어 내 눈에 너무 재미있어요 아 아 야 저 천사의 진실의 웃음 봤어 내가 나 본 줄 알았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내가 마피아 같지만 내가 봤을 때 아무것도 없어 마피아가 없을 수도 있어 이제 마지막 주표입니다 여기서 시민이 죽으면 이 게임은 끝납니다 하나 둘 셋 나도 놀아나는 것 같은데 아 나 형섭 나 완전 아니야 응 맞아 이거는 모순입니다 모순 총 3표를 받은 안 형섭 씨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어? 이번 게임은 마피아 웃는 마피아 게임이었습니다 아 아 내가 말했잖아 놀아나는 거라고 아니 경찰이랑 의사이 있었어요? 맞다 저 지금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그러면? 아 아니고요 정해지신 거구나 정해지신 거구나 정해지신 거구나 정해지신 거구나 정해지신 거구나 아니 나 진심이었어 난 거기서 흔들렸어 아 이거 마피아 먹구나 근데 왜 나 마피아로 먼 건데 마지막에 눈이 너무 빨갰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날.. 날.. 눈이 그냥 빨갰네 빨갰수 마피아야 눈이 빨갰수 마피아야 저기 와 지난번을 느껴 네 이번에 저희가 속이는 거 정말 없이 마피아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좀 불안해 살짝 아 이거 아니었어 아까 진짜였어? 다들 허리 잡을 것 같아 나 오굴 꽂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들 엠빵 할 생각 없다는 거지? 뭐야? 마지막 칼락해요 근데 오굴은 안 나오더라 팜이 되었습니다 고개를 씻어 고개를 돌려주세요 멋있다, 멋있어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서로를 확인해 주세요 경찰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들어주세요 의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와, 미라클 모닝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게임도 아무것도 아닌 안형섭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에 살고 있고요 아직도 직업을 찾고 있습니다 그 전과 같은 마음입니다 네, 좀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이쁜의 직업을 가고 있습니다 마피아네 경찰 아니야? 이번 판은 시민 승리네 나는 진짜 주민 근데 나는 이번엔 아무것도 안 걸렸어 아무것도? 어, 믿을게 형 땡모버니 아닌 거 같아 땡모버니는 뭐야? 땡모버니 땡모버니는 뭐야? 땡모버니는 뭐야? 땡모버니는 그거야, 이제 땡모버니 아... 빨리 땡모버니를 색출하자 내가 보기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땡모버니는 형섭이 형이 같아 이번엔 진짜 땡모버니 나올 때도 왔어, 느낌이 아, 타이밍이? 어, 진짜 아니, 테리야 색출하는 데 적극적일까? 어, 그래 아까 전에 그랬잖아 되게 수상한데? 그럼 형 죽고 나 죽어보자 그랬어? 어, 죽어보자 형, 이 형부터 죽여 형부터 죽여 바로요? 죽여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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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제 기운이 왔어, 그 마크아의 기운 야, 조펌만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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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땡모버니를 하나 했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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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조펌부터 이렇게, 야, 트롤이 이렇게 많냐? 내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좀 그려져 아, 지금 정확히 지금 꽂혔어 시나리오를 얘기를 해 봐 여기까지 말할게 근데, 너 종교한... 아, 아, 근데 이제 아, 아, 근데 이제 토크 시간이 끝나면 한 명이 죽이려고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아마 나 죽을 거야 하하하하하 왜, 어떻게 지금 하라 그러는 나 보니까 진짜 너무 깜찍된 거 같아 야, 죽을 거 같아, 진짜로? 이상해 있다면 살려줘야 돼 내가, 진짜, 나 살려 나, 진짜로 항상 왜 이런 영혼인가? 뭔가 이상한데, 흐름이? 야, 그러면 투표하지 말까, 이번 밤은? 안 하면 못 죽이는 거야? 그렇지 그럼 투표하자 아니, 투표를 할지 말지를 투표하자 투표를 할지 말지를 투표하자고? 하하하하하 무슨 무슨 소리야? 점점 미쳐 가는구나 마피아의 반응이 아, 똑똑하게 하자, 똑똑하게 야, 나는 하지 마라 아, 나 진짜 알 것 같은데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죽일 시민을 선택해주세요 형들, 나 죽는다고! 경찰은 고개를 들어 마피아에 오심되는 사람을 지목해주세요 나 지금 죽어, 영사경이야 경찰은 고개를 들어 한민 시민을 선택해주세요 아, 진짜 나 죽어, 진짜 진짜 너무 힘들어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웃겨 나 죽는다, 어떡해 지난밤, 의사는 시민을 살리지 못하였습니다 아, 경찰 누구야, 경찰 지난밤 마피아에 또 없어? 보호한 시민, 경찬 씨가 죽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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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망하냐 야! 지난밤, 경찰은 마피아를 검거하였습니다 저를 살렸어야 하는데 진짜 간단하네요 경찰이 죽어서 저명 없겠습니까? 네 지금 딱 느낌 맞았던 거 아닌가요? 내 느낌인데 내가 보기엔 이 형이 경찰인 것 같고 어, 이 형이 경찰인 것 같고 경찰인 것 같고 경찰인 것 같고 지금 딱 느낌 맞았었는데 형이 두 명 아닌 것 같거든? 어 이 두 명이 왜 이렇게 두 명이야? 왜 이렇게 두 명이야? 왜 두 명인데? 나는 우리 시민이었어 진짜야 경찰이 죽었는데 뭔 소리야? 경찰 아니야 경찰이 형이야, 그러면? 경찰이 형이라고? 진짜야 야, 강날났네 야, 웅이 형이야, 한빈이 형이었네 와, 갑자기 웅이 한빈이 어디 있어? 야, 네가 제일 수상해, 지금 형이 제일 수상해 형이 진짜 경찰이야? 진짜 경찰이야 누구 조사했는데? 너 너 뭔데? 실례 야, 이게 거짓말이야 야, 이게 지금 마피아에서 머리 쓴 거라니까 오늘 너 밤에 어, 나 밤에 밤에 조사해줄게 아니, 쩡모반이 뭘 조사를 해 아니야, 안 돼 그건 너를 죽이겠다는 거야 너를 죽이겠다는 거야 어 나 진짜 알았어 진짜 두 명이야 둘이 처음부터 티키타카 주고받던 게 너 티키타카 한 적 없는데? 아니, 일방적 패스야, 그냥 살짝 낚시를 던진 거지 그 마피아를 지목하면서 나만의 테레랑 형섭이 형 너 뭔가 말끝 어미가 살짝 어색해, 지금 아, 나 진짜로 나 진짜로 정신 차려 땡보만 나오세요 아, 나 너무 혼란스럽다 야, 퍼피 퍼피 한빈이 형 먼저 가자 뭐야, 나 그 저기? 한빈이 형 경찰이잖아 경찰이야? 오늘 밤에 젖아질 수 있잖아 테레를 그냥 죽이고 형섭이 형을 조사하면 되지 잠깐만 근데 테레 오케이 아니, 난 사실 난 제일 심스러운 건 난 한빈이 형이야 어? 경찰이 아닐 수 있잖아 경찰이다라는 걸 너무 확신을 깔고 가면 안 되지 너 마피아지? 그럴 수 있긴 한데 근데 내가 시민인 걸 밝혀냈 내가 시민이 있어 내가 시민이 있어 내가 시민이 있어 이제 한빈이 형을 찍자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테레야 아니야, 노랭머리를 잡아야 돼 노랭머리를 테레야, 테레 노랭머리 땡보만 잡아준다니까? 아 아, 야, 저 야, 야 아니 형, 테레 형은 가만히 있어 나? 난 말하면 어차피 트롤 될 거 알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얘 일단 먼저 보내고 야, 왜 보내? 아니면 나 진짜 그냥 그땐 나 골라도 돼 진짜 야, 퍼피 야, 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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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정했어 나 정했어, 나 정했어 누가 할 건데? 나 문거 갈게 어, 그래 이게 정답이야, 이게 아니야, 갑시다 바로 투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둘 정진사랑 이길 수 있어, 진짜 이길 수 있어 진짜 테레야 아, 진짜 나, 나 지금 왜 있어? 너 갈 수 있잖아 어? 왜냐면 나 조사했잖아 이미 이미 세표야 조사했어 아니, 저 형이 경찰일 텐데? 나 경찰이야 어? 뭐? 이 형이 경찰일 텐데? 아, 야, 퍼피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아니, 테레라니까 그래 테레로 가자 테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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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레 형 아, 있잖아, 처음부터 아, 보녀가 사랑하는 보녀가, 제발 내가 강국이 부탁할게 진짜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 난 솔직히 말해서 진짜, 형, 진짜, 나도 안 믿어, 진짜로 아니, 사랑하는 보녀가 우리 테레 형이자 일단 형이 모르고 근데, 잠깐만, 그럼 형섭이 형은 누구라는 거야? 나는 류한빈 그지? 어 내가 처음부터 어떻게 말했어? 소개 때부터 내가 직업이 있다고 어 그래, 손 들고 있는 직업, 손 들고 있는 거야 직업이 있으시겠죠, 마피아시겠죠 아니야, 진짜 형섭 테레야, 형섭 테레 맨 처음에 밤 5일 전에 시민 투표 내가 하지 말자고 했지 시민 유리하게 하려고 난 진짜 시민 편이야 근데 투표께서 재촉했던 건 누구야? 김 테레야? 아니 근데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오케이 바로 투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피아로 의심되시는 분들을 바로 투표해주세요 하나 둘 진짜, 아 진짜 테레 진짜로 테레 아 진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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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맞아 야 아, 재밌네 맞아, 진짜 맞아 제일 맞아 어떻게 마피아를 살릴 수 있어 아니, 나는 팀을 팀을 종종해요 종종하려고 맞아, 맞아 어떻게 마피아가 설페 aga 발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테레는 아, 진짜 나는, 난 시민이었어 나피아다 아닙니다 내가 미치고 팔짝 뒤겠다니까 싫어 열심히 했는데 어.. 진 것 같아요 아쉽네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죠? 살리면 돼! 지금 살리면 돼! 내가 누구를 살리는데? 그거를 이제 형이 알아서 해! 나 살리면 또 투덜이 날 거잖아! 아니야 아니야 야 있어봐 이거 그냥 이 둘은 확실하잖아 어차피 우리 둘 중에 하나 죽는다고 얘가 마피아라니까? 내가 의사야! 내가 의사라고! 선생님 제가 의사인데 무슨 소리세요? 내가 의사라고! 진짜 내가 의사야 제가 의사인데 무슨 소리세요? 나는 이제 눈빛만 보면 알아 마피아의 밤이 되었습니다 고개를 숙여주세요 게임 못하는데?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죽일 시민을 선택해주세요 응? 의사는 고개를 들어 살릴 시민을 선택해주세요 고개 내려주세요 심이 밝았습니다 지난밤 의사는 무호한 시민을 살렸습니다 야! 이겼다! 시민이 이겼다 이겼다 야! 이겼다! 야 이 바보들 야 이 바보들아 구모야 몇 번 말했어? 내가 몇 번 말했어? 내가 몇 번 말했어? 너무 줄게 내가 몇 번 말했어? 진짜 좋네 내가 몇 번 말했어? 내가 몇 번 말했어? 제가 의사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또 이번에도 트롤을 하면 어떡할까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잘했다 우리 사랑하는 멤버들의 성원을 믿어서 제가 능력을 좀 바란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적성을 찾은 것 같습니다 네 TV팀의 승리 너무 축하하고요 네 우리 힘써주는 우리 마피아 팀도 정말 멋졌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머리 잘 떴어 4명에서 나왔나요? 한빈이 형의 특징을 처음 봤어 이렇게 콘테스트 예능 캠프 2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승부도 있어요? 아유 갔다옵니다 아잉 아니 15초 15초면은 걸렸다 이거네 이걸 어떻게 찾아지 형 이제 두 번 남았어 아 큰일 났네